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40주째에 이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.18%를 기록해 4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서구 마이너스 0.26%, 달성군 마이너스 0.25%, 수성구 마이너스 0.21%를 기록했습니다. 대구의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.14%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.04%, 전세 가격 변동률은 0.03%였습니다.